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이 보시게 되면 개인이 잘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기도 하지만 금세금시 효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영업이 떨어지게 되면 영업력이 떨어져 가지고 매출이 감소하게 되면 즉시 원인을 규명해 가지고 그것을 고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망하지 않으니까 그게 대다수 생활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일 겁니다. 그런데 이 국가라는 것 사회라는 것은 거대한 유조선하고 같아 가지고 관성에 의해서 미끄러지듯이 그렇게 그냥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억울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자기는 원하지 않았지만 그냥 사회가 왼쪽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 질주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회의 구성원 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감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제 이제 유엔을 방문한 그런 가자 지역의 그런 방문단 방문단이 이제 유엔 사무실에서 성과를 발표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볼 수가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3시간 전 방송이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한 70대 정도 되시는 분이 영어가 아주 능숙하더군요. 그리고 이제 가자 병원에 근무하는 이제 외과의사분도 영어가 굉장히 능숙한데 아주 인상적이었던 경우는 70대 나이가 꽤 드신 그야말로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의 상당히 명망가이자 지식인 같습니다. 이제 그분이 아주 유창한 영어를 하더구먼요. 그래서 그런 이제 언론 기자들 앞에서 가자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하고 더 자세한 내용을 이제 외과의사분이 한 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좀 젊은 분이 이제 그분은 영어가 잘 안 되니까 아랍으로 하고 통역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그렇게 전쟁 상황에서 뉴욕에 있는 뉴욕을 유엔 건물을 방문한다고 다 이제 옷은 정장 입고 다 이렇게 하셨더구먼요. 그분들 다 얼굴을 보면 아마 이제 가자에서 좀 엘리트들에 해당하는데 그분들 보면 저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을까 가자지역이 초토화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여러분들 정상 복구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거의 뭐 그냥 전체를 다 그냥 소멸하듯이 그래 만들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속한 사람들도 하마스가 정치 집단으로 이런 부상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걱정했던 사람들이 많았을 거거든요. 그러나 정치라는 것은 51대 49지 않습니까 51%를 차지한 당이 그냥 전체를 대변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인 거죠. 안에 국민들이 아무리 아우성을 치더라도 그냥 51대 49입니다. 51%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가는 겁니다. 51%가 그냥 친중국가의 표를 던졌다. 그냥 주한미군 철수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도 그냥 철수하는 거죠. 뭐 딴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억울한 것은 선거가 장악된 상태에서는 당연히 그 사람들이 원하는 51% 이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위험에 우리가 처해 있는 거죠. 좌측으로 그냥 사회가 쫙 밀리듯이 가는 겁니다. 저는 경제학을 했지만 한 30여 년 정도 한국 사회 변화라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숙이 보고 책도 쓰고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해온 지식인 가운데 한 사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미끄러듯이 뭐죠 좌측으로 향해 가는 것을 너무나 선명하게 몇 십 년 동안 지켜봐온 겁니다. 관승에 떠밀리듯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막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걸 저지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가면 어디에 도달할지가 뻔히 보이는데 뻔히 보이는데 그냥 그거를 막기가 여러분들 관승에 의해 가지고 국가가 좌편향으로 쫙 여러분들 밀리듯이 내려갈 때 경고 목소리도 나오고 아우승도 나오고 질책도 나오고 고함 소리도 나오지만 그런 것을 대부분 다 깔아뭉개듯이 뭐죠 그냥 질주해버리는 것이 그것이 국가가 가는 그런 진로하고 같은 거거든요. 아마 공병호 tv에서 시사 논평 가운데 최소한 50% 정도는 이런 국가의 진로나 관승적으로 밀려가는 부분에 대한 끊임없는 경고나 그런 부분들이 아마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뭐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힘은 제가 갖고 있지 않지만 그런 경고 목소리에 대한 좀 허심탄회한 진솔된 그런 목소리를 전하면 그 체제 하에 있는 사람들이 현재와 미래를 준비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이런 계속해서 방송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사 논평도 초기 한 50%를 집어넣은 것은 세상이 왼쪽이든 오른쪽으로는 달려가든지 간에 개인은 또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그런 상황 속에서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다루기 위해서 이제 시사 논평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관승에 따라서 그냥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걸 막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뭐 어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위험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고작 여러분들 대책이라 나온 것이 투표지 사전투표지를 쫄쫄 따라다니겠다는 수준 정도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는 뭐 일체 말씀이 없으신 거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 위급한 상황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개인 차원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고심하는 시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등의 개인적인 사심이나 이익 때문에 생각을 바꾸거나 그리고 주장을 바꾸는 그런 일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 보기 드문 진실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를 기회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방송을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